라즈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힘든 장인데 힘내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하락구간을 잘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좀 더 힘내셔야 됩니다 아직 많이 왔지만 어떻게 보면 곧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지난번에 실업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금리가 중요한 시기는 아닙니다 금리는 어차피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는 하네요 이제 2년물 금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가 안 중요하겠다 인플레이션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정이고요 어차피 다 올랐어요 이제 내리는 게 중요한데 이게 내린다 한들 금리가 변동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시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 장단기 금리 엽전을 보겠습니다 10년만기 국채금리하고요 2년만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회색 영역이 침체 구간이죠 10년에서 2년을 뺐다 그럼 뭡니까? 장기물이 보통 금리가 높죠 단기물이 낮습니다 당연히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이거 단기물이 더 높은 구간이 되는 거죠 이상한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리 엽전이 발생하고 한 1년 반 이후에 1년 반 안쪽에서 대부분 침체가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금리 차가 올라가죠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10년만기 국채금리가 올라가겠죠 대신 2년만기 국채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져야 이게 올라가겠죠 이 차이가 커지는 겁니다 이 구간에는 단기물 금리가 쫙 올랐다가 이 구간에 단기물 금리가 다시 내려가는 구조 그래서 위에 2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보시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쫙 올라가죠 이거 구간이 정확진 않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쫙 내려오면서 이 시기가 이 금리 차가 커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주가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우리가 원하는 건 뭔가요? 완만하게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죠 급상승하는 구간입니다 이럴 때는 언제 그렇게 되냐 여러분 이게 금리 차가 줄어든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해야 되고요 그럼 금리가 좀 안정되는 거죠 2년만기 국채금리랑 10년만기 장기물하고 단기물이 어쨌든 차이가 조금 줄어든다 이거는 이제 시작이고 뭐가 내려가야 되냐 절대적으로 이게 내려가야 됩니다 2년 단기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지금이 4.28 이거든요 4.28인데 이게 연준이 올리는 이상은 단기간에 못 내려가겠죠 그리고 경기 침체를 예상해서 연준이 홀딩 레진을 내릴 때 그때 내려갈 건데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침체 위기가 더 커지는 거고 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또 금리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게 돼요 경기 침체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나 저기나 다 복잡한 탈출구가 별로 없는 시장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주가는 안 올라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악일 때 그걸 또 탁 선반영해서 올라가긴 하니까 우리가 그때를 기다려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전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네, 역전됐다가 쭉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 금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4%대 이거는 안 돼요 최소 2%대 이하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금리가 유지되어야 되고 최근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코로나 때도 2.5%였던 게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양적 완화 다시 하고 돈을 풀어주고 채권 사줬죠 싹 사주니까 제로금리 가까이 갔죠 이런 상황이 가야만 애석하지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때도 동일하게 주가가 오르는 시기는 대략적으로 제로금리 내지는 2% 이하 때는 가져야 된다 지금 당장 반등하기 어렵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언제 오르나 이렇게 기다리면 힘들잖아요 오를 때 되면 오르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고요 말씀드린대로 실험률은 3.5로 오히려 낮아졌는데 3.6 3.6 3.6 실제죠 이게 실제 2022년 5월 6일 6월 3일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낮아졌다고 주가가 빠지니 언제는 이게 낮아져서 주가가 올랐죠 2020년도 21년도 이때는 20년도 말이죠 그때는 실업률이 낮아져서 올라갔는데요 어쨌든 거꾸로 됐습니다 미국 올해 사실상 제로 성장이고 내년 실업률이 급등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침체로 가겠죠 그래서 실업률이 아주 높은 이런 시점 이런 시점 이런게 한 6개월 정도 진행된다 그러면 최소 3개월 보고 있습니다 3에서 6개월 실업률이 최고조가 달했다 그럼 그게 이제 침체의 끝인 거죠 끝이라기보단 침체의 공포심리가 피크를 치는 것 그래서 그 피크아웃이 떨어지면 다시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어요 1년 이상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급하게 지금 매수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부디 자산 잘 지켜서 현금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SQ랑 TQ 계속 스윙 알려드리고 있어요 멤버십 회원분들께도 안내드리고 있고 처음엔 좀 어렵거든요 근데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진짜 별거 아니구요 그리고 너무 욕심 안 부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스윙을 저는 꼭 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유는 아니 기관하고 이런 세력들 다 공매도 치고 쇼 치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다 매수해야 돼요 다 우리가 이 매물을 다 받아줘야 됩니까 근데 그 끝이 어디냐는 거죠 앞으로도 1년일지 1년일지 2년일지 모르는데 뭐 우리가 그 넘치는 현금과 그죠 끊임없는 그 돈들이 들어온다면야 가능한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수익이 날 거니까 그거 현금화해서 TQ를 조금 사주든가 여기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균형 잡아서 하시는 게 훨씬 좋다 이게 이제 한정된 자산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시간은 24시간 정해져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일을 더 많이 하려면 남의 시간을 가져오시나요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있는 시간에서 쪼개느라고 잠도 좀 줄이고 공부할 때 그러시잖아요 수험생들이나 진짜 큰 시험을 앞둔 공무원 준비하시는 이런 수험생들 밥 먹는 시간도 아끼지 않습니다 결국은 한정된 자산에서 아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한다 이거 자체가 참 위험한 일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해진 금액에서 수익 내실 수 있는 분은 그 금액이 더 커지면 더 많이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SQ 같은 경우는 이게 주봉인데요 과거에도 이 구간 67.58 68 라인이죠 항상 여기서 부딪혔어요 지금 얼마 전에도 68까지 한번 갔죠 그러다 다시 내려왔고 그런데 이게 한번 팍 뚫고 올라가면 네 여기입니다 여기 이 구간 70에서 한 83까지 올라가요 쫙 올라갑니다 이때 SQ를 잘 운영하시면 상당히 방어를 잘 할 수 있고요 그래봐야 몇 주 올라갔다? 두 주 정도 올라갔다 근데 그림 보시면 이렇게 갔다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죠 그럼 어찌보면 이게 바닥 구간에 가까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1차 바닥 구간일 수 있다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TQ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왔어요 오긴 여기서 M 밴드 하단으로 한번 갔죠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갔고 지금 더 내려왔죠 그래서 사실 이 정도 되면 반등 올라오거든요 근데 한 번 더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했다가 또 밀렸다가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은 그냥 저가 매수로 쓰십시오 현금만 충분히 남아 있다면 이게 저가 매수가 되는 거고요 현금이 없는 분이 문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스윙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좀 프리장 반등인데 알 수 없죠 가봐야 아는 문제니까 지금은 프리장을 믿지 마십시오 절대 믿지 마시고 그냥 흐름대로 따라가시고 뭐 봉상 여기 보시면 그 캔들은 나쁘지 않아요 캔들은 여기 이렇게 볼게요 쭉 아래로 밀렸는데도 아랫골이 좀 닿았죠 그 다음에 예 여기는 아랫골이를 달았거든요 이틀 전에는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아랫골이 달고 어제는 밀렸는데 윗골이 아랫골이에서 살짝 끝까지는 못 올렸지만 어느 정도 밀어 올리고 양봉 간다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이 정도면 윗골이 달고 계속 무너지는 이런 애들보다는 훨씬 좋아요 윗골이 달고 어때요 갭뒤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여기서도 아랫골이 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짝 반등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이만큼 밀렸으니까 반등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거다 라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래서 계좌를 보시면 1억 7천 3백 70이었던게 오늘 보죠 10월 12일 1억 7천 160 그 정도 빠졌는데 이 정도면 선방이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네 그리고 RP랑 저는 예수금 조금 샀습니다 한 300 정도 국내 주식 지금 미국 TQ 이렇게 사고 있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나눠서 사시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하락 구간에도 여러분이 돈을 버실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더 떨어져도 살아나갈 수 있다 이게 저는 하락장에서의 실력이다 하락장에서의 기술은 다른게 아니다 라는 거죠 싼 가격이라고 더 많이 사는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써서도 현금을 만들면 됩니다 이틀 전에도 SQ로 SQ 플러스죠 네 수익을 냈고 어제도 또 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서브 계좌에서 스윙 계좌로 쓰는 그쪽에서 지금 계속 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단지 이 두 계좌만 합쳐도 뭐 하루에 6, 7만원씩은 계속 벌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6, 7만원이면 별거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TQ 세주잖아요 네 두주 세주 되니까 환율 높아서 세주까지는 안 되겠네요 네 더 많이 벌어서 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뭐 하락장에 또 100개 정도 매수를 추가로 해서 더 할 겁니다 더 해서 우리 나중에 한 3년 이후에 돈 많이 벌어 보시자고요 당장은 어려운 시장이니까 미래의 희망을 갖고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은 미래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보다는 미래에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지금의 인내가 여러분들을 3년 이후에 더 높은 수익을 내시는 현명한 투자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익숙치 않으시겠지만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이렇게 스윙 시트를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여기를 지정가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TQ도 매도를 하자는 거죠 스윙라면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변곡이 발생하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눌림목이 생기죠 이럴 때 하나 더 사고 이게 올라가면 또 팔고 이거를 내가 직접 보면서 하지 마시고 이쪽은 자동매수로 하시고 이쪽도 자동매수로 하는 겁니다 여기는 매도죠 자동매도 자동매수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좀 정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해보시다 보면 늘어납니다 항상 실력이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밴드플러스 멤버십 분들에게 요새 어렵습니다 국내장도 참 어려워서 저도 막 수익을 많이 내드리고 싶지만 그게 제 맘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가끔 이렇게 가뭄의 단비 그리고 하루에 제가 한 두세 개씩 알려는 드리거든요 그중에 한 개 두 개는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 10시에 유신 이렇게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안내 드렸었어요 이거는 제가 보유했고 멤버십 회원 분들께도 관찰하셔라 제가 이거 살아마라 할 순 없죠 아무리 멤버십이라도 제가 뭐 이렇게 리딩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드리는 종목은 신경 써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올라갈 것 같은 걸 알려 드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잡아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어야만 이 험난한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으시고 역대급 하락장이죠 그러면 정말 내가 초보고 실력이 없다 그러면 이 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주식 안 하시는 게 더 돈 버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고 수익을 제대로 내보겠다고 한다면 이 하락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네 인내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다는 거죠 뉴스만 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뭐 이런 종목이 또 오늘 29.99 가서 저 같은 경우도 계속 파도타게 하는 겁니다 이 종목 하나를 갖고 딱 이때 사서 이렇게 끝까지 먹는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는 웬만한 사람이 힘듭니다 이게 1봉이니까 근 이렇게 올라가면 2주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올라갑니까 여기서 눌리죠 이럴 때 저는 편하게 판다는 거죠 수익 났으면 익절하고 다시 사고 그래서 제가 파도타기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사서 그렇죠 7월 초에 샀죠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 정도만 해도 한 10% 이상 수익 나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됐겠죠 익절은 일부 했지만 샀던 것들이 마이너스 난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 20% 가까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 4% 아니에요 마이너스 2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삽니다 사는데 어떤 기준으로 사는 거냐 여기 이제 검 노선 있죠 검정색 노란색 선 이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지지해 주는 걸 확인하고 사는 거죠 여긴 살짝 깼지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판단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갖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싫어서 TQ나 ETF 지수형 ETF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익 날 때는 종목이 세다고요 2만 5천 원에서 4만 4천 원까지 한 달 만에 가져야 되니까 이거 수익 엄청나요 그래서 올라갈 때 또 팔고 그렇죠 여기서 또 눌림 줄 때 사고 이렇게 가면 제가 7월 초부터 이걸로 꽤 많이 수익 냈겠죠 그래서 오늘만 해도 오르길래 또 매수를 했고 오른 상태에서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실력 근데 주식에서 차트 보고 사고 팔고 할 줄 알아야 주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뭐 운전을 해도 그렇죠? 기어를 제대로 넣고 엑셀 변속을 제대로 하는 기술은 있으셔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TQ가 오랜만에 프리장 상승 갔는데 좀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재산은 이렇게 계속 연습하시면서 이런 하락장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잘 훈련해 놓으시면 나중에도 큰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 기운 내시고 꼭 차트를 오래 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차트의 답은 있는데 계속 쳐다본다고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몇 가지 요소를 파악하셔야 되니까 이 공부도 하고 저 공부도 해서 다양하게 편식하지 않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승 기대하고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